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해보기 전에 유튜브 채팅으로 궁금하신 점 하나 남겨주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수호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금투세 폐지됐는데도 삼전은 못 가네요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전문가님이 주실 코멘트가 있다고 하시네요. 삼전이 왜 못 갈까요 지금? 일단 금투세랑 삼성전자랑 묶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금투세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기분 환호하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국내 증시가 엄청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이슈가 어떤 타이밍에 등장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 한번 차트를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좀 먼저 보면 과거 9월 20일 이후였죠. 26일인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라던가 유해라는 좀 확실한 재료가 던져졌다면 금투세는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팩터 W자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이제 이 타이밍에 금투세 얘기가 안 나오고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그 금투세의 영향력이 지금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가 됐으니까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타이밍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투세의 역할은 시장을 상승시키는 재료가 아니라 조미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더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장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조미로 정도의 역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금투세가 이렇게 폐지되지 않고 계속 이제 또 딜레이 되거나 유해됐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이번에 미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금투세라는 이슈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던가 시장 1.5% 올라갈 거 1%밖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시장 1% 올라갈 때 1.3%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시장 1% 빠질 만한 상황에서 0.7%만 빠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금투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빠진 거는 사실 금투세가 폐지되고 금투세가 폐지 안되고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차전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2차전지의 의존도가 큰 코스닥 지수가 무너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로 그다마 제한적인 낙폭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에 방어하고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거지 뭐 금투세가 폐지가 됐는데 왜 증시가 안 오르냐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안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무조건 시장은 계속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와 삼성전자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금투세 폐지 같은 건 이제 조미료 같은 역할이다. 우리 시장이 잘 갈 때 더 잘 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해 나가실 때 참고하시면서 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유튜브 최재일님이 남겨주신 상담부터 봐 보고 갈게요. CJCGB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만 413원 그리고 비중은 19%십니다. 궁금한 지점도 남겨주셔서 함께 읽어볼게요. 코로나도 끝나고 유상증자도 끝났고 올리브 네트워크 인수도 마무리되었는데 언제쯤 주가가 어떻게 반등할지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오늘장에서 사실 밀려 내려왔습니다. 1.78% 밀리면서 5,520원이 종가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단가보다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사실 지금 매숫가를 봤을 때 한 번에 들어가신 느낌은 안 들어요. 아마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단가를 낮춰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긴 기간 이 종목 가지고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반등할지 여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CJCGB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떨까요? 잘 가져야 할 텐데요. 일단은 CJCGB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화관 많이 가세요 혹시? 사실 최근에 영화관이 잘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OTT 서비스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OTT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종목명만 봐도 얘 영화관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뭔가 뚜렷한 신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불확실성도 해소된 것 같은데 왜 안 오를까요? 라고 하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상승의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종목만의 개별 호재가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새롭게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밀던가 그게 아니면 정말 시장지수가 잘 올라가서 시장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냥 시장지수 따라서 올라가던가 결국에는 가장 여기서 높은 가능성이라고 하면 영화관 사업이 갑자기 엄청 잘 된다. 해외 영화관들이 엄청 늘어난다. 이러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된다 보다는 시장지수의 추종에서 시장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게다가 지금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을 가서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넷플릭스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여러 OTT 서비스에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컨텐츠를 축시해서 집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 VR기기 관련주 가지고 그거 쓰고 집에서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본다던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나오는 신사업들이 신사업들이 CGV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구간대응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질문하신 제1님을 저를 오래 보셨을 거예요. 저를 오래 보신 분일 텐데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갭자리는 무조건 메꾼다라는 거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저는 제1님이 조금만 저랑 한 시간도 오래 되셨으니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갭파락을 하면 어차피 이 갭자리까지 메꾸잖아요. 그러면 이 갭자리를 메꾸면 팔고요. 이렇게 갭파락했을 때 또 사서 갭자리 메꿨잖아요 이번에. 갭자리 메꿨을 때 좀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이 타이밍에 두 번만 대응을 하셨어도 지금 평단이 만 원일 리는 없을 거예요. 혹은 수익 보고 나오셨을 수도 있죠.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다면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이게 내가 지금 평단이 만 원인데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최소한 코스피가 적어도 한 3천 선까지는 가야 이 종목도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종목의 주요 추세선은 480선일 거예요. 지금 240선도 돌파를 못했다가 이번에 돌파했고 이제 480선 이 보라색 선 있죠. 얘는 올라가도 여기서는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꼭 주식이 내 본전을 와야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릴만한 자리가 뻔히 보이면 아 갭자리 메꾸고 밀리겠다 하면 내가 7,500원이면 마이너스 25%잖아요. 그럼 일부라도 여기서 팔고 밀렸을 때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은 수량만큼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이거를 반복해서 평단을 조절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구간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추매를 한다거나 마냥 기다리기에는 기회비용상 너무 아쉬워요. 특히 비중도 20%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20% 비중을 가지고 이걸 CJCGV를 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별로 추가 매수를 하면 만 원인 평단가를 예를 들어서 480원 이 자리까지 낮추세요 라고 하면 1배수 추매를 넘게 해야 돼요. 그러면 CJCGV가 20% 갖고 있으니까 비중을 한 50%까지 내가 늘려야 이 481선 아래로 낮춰서 탈출 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없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향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 섹터도 아닌데 과비중을 키워서 평단을 낮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저라면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 시점으로는 7,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480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려오겠죠. 480선까지 오면 손실이어도 비중 한 20%에서 30% 줄이고 본인이 매도한 평단가에서 또 한 5, 6% 밀리면 그 매도한 수량 다시 좀 나눠 사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장기평선 저항을 기준 삼아서 4, 9, 8, 9를 좀 반복하셔서 평단을 낮추시면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고 시장에 돈도 풀리고 하다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3,000선 넘는 날이 오겠죠. 과거 정고점인 3,300을 돌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시장 지수의 상승에 맞춰서 이렇게 탈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손실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자리들 오면 조금씩이라도 비중 한 10%, 20%라도 구간대응 하시면 그래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의 해소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의 표 같은 문장이죠. 차트상의 공백, 이 갭자리는 꼭 메우게 된다. 갭자리 메울 때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구간대응으로 탈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선 480선에서 비중 20%에서 30%가량 덜어내 보시고요. 평균 단가에서 5%, 6% 정도 밀렸을 때 다시 재진입해보시는 방향으로 사고 팔고 반복하시면서 구강대응으로 꼭 탈출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또 힘내시라고 저희가 바디워시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958-9082-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CIS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12,25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시네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어제짱에서는 급등해서 올라와줬는데 오늘은 10.3% 밀리면서 지금 만 100원짜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오늘 CIS 힘이 쭉 빠져버린 듯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당분간은 조금 힘든 상황이 지속될까요?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맴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2차전지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게 사실 2차전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 테슬라 주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일론 머스크 CEO가 되게 똑똑한 양반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2차전지라던가 재생에너지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2차전지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이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전폭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 날 그렇게 밀어줬던데 여기서 내가 전기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그렇게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 그리고 과격한 언행은 좀 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법안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효율이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효율 떨어지는 산업 난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화석연료 써.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업 확장, 경제를 확장시켜야지. 뭐 여기다 허튼도 쓰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IRA 법안, 인플레 법안 자체가 완벽하게 폐지될 거라는 의견보다는 수정이라던가 약간 보완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무너졌던 건 IRA 법안, 인플레 법안이 완전 폐지되고 2차 전지 산업 완전 죽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테슬라 주가는 지금 아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 때문에 좀 과대한 낙폭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하여 겨울에 원래 보통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은 아니라서 극적으로 갑자기 시장에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2차 전지는 트럼프 임기 동안 끝났다. 됐다. 접자. 이렇게 볼 만큼 너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2차 전지를 투자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전지 큰일 났다. 2차 전지 투자하면 망한다.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많으면 당연히 초반에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 심리가 없으니까 주가는 빠지죠. 오히려 저는 그때가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고 하면 평단 조절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입 시점을 보면 12,3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진입 시점 자체는 굉장히 잘했죠. 급격한 낙폭의 절반 480선 지지 받는 거 보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 480선만 이탈 안 했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테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진입 시점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진입 자체는 잘했는데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죠. 얘가 여기서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계획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 상태에서 이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긴 했지만 본인 평단가보다 좀 않았으니까 그냥 냅뒀던 거야. 그러니까 내 평단가 근처 와서 다시 또 밀리고 또 어저께 이제 좀 올라가니까 희망의 불실을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 또 무너지니까 실망. 이렇게 하셨을 텐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480선을 한 번씩 건드려줘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 자리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이제 위로 좀 크게 열릴 겁니다. 근데 이 위로 안착하는 데까지가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들어간 자리가 안착 시도를 하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차트를 잘 본 건데 이 자리가 깨졌으면 다시 나는 평단을 무조건 이 480선 아래로 맞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탈출각을 잡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본인이 12,200원이면 비중 10%면 그렇게 많은 비중 아니니까 저라면 이번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평단을 480선 아래 현가로 치면 한 11,000원 부근이거든요. 11,000원 부근 아래로만 내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탈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평단을 11,000원 아래로 낮추시고 내가 만약에 11,000원 정도 내 평단가 근처로 올라왔다 하면 추매한 수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본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개인분들이 실수하는 게 추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추가 매수 똑같은 개념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는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내가 애초에 어디까지 하락할 거를 생각하고 내가 매수할 수량을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내 계획과 틀어졌어. 내가 원래 난 여기까지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샀는데 내 예상 외로 많이 빠진 거야. 그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추가 매수는 탈출을 하기 위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추가 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11,000원 아래로 맞춰놓고 내가 추가 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더 수익 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11,000원 부근 오면 내가 추가 매수한 수량 100주를 추가 매수했으면 100주는 그냥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0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만 가지고 더 위를 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 될 겁니다. 일단은 조정을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크게 다시는 2차전지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걱정보다는 평단을 항상 480선 아래로만 좀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나오시는데 수익 보고 나오시는 데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걱정과 우려 속에 오늘 과도한 낙폭을 보인 섹터죠. CIS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하다 이런 전망 주셨는데요. 차트적 관점에서 진입가는 좋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480선 위로 안착만 해주면 상방이 크게 열릴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그 위로 안착하는 과정이 조금 녹록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에 평균 단가 11,000원 아래로 낮춰보시고요. 그리고 본전에서 추가 매수 분량은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만 480선 위로 목표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채팅으로 궁금한 4종목 꼭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문자 도착했습니다. 매수가는 1만 824원이고요. 비중은 25%이신 그린케미칼 보내주셨습니다. 산지 몇 년 됐는데 언제쯤 올라갈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요. 정말 오래전에 아마 들어가시고 지금 쭉 묵혀두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장 종가는 5,700원입니다. 사실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그런 상황인지라 이럴 때는 정말 손절가도 사실 잡아들이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아마 또 구간 대응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지금 5,700원입니다. 종가.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하는 종목인지는 일단 알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일단 저탄소 관련주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뭐 이상화탄소를 포집해서 뭘 해야 된다. 저탄소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환경을 파괴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기에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만 기후조합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내 미국이? 근데 니들은 별로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탈퇴할래?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사업가 기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 정권일 때 나왔어야 됐어요. 아니면 이 종목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탈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정권이 바뀌고 또 너무 지금 이쪽 섹터가 돌기 위해서는 이제 또 저탄소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이 다시 불어야 이쪽에 관심을 받아서 얘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이슈가 형성될 만한 게 없어요. 자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냥 차트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얘가 딱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이 종목이 맨날 어디 맞고 밀리죠? 얘는 맨날 이 보라색 색깔 선만 맞으면 그 위로 못 가고 자꾸 밀리네? 그러면 내가 이런 현상을 확인을 했으면 혹은 얘가 올라갈 때 맨날 윗고리를 달잖아. 얘는 올라가면 그냥 한 10번 중에 7, 8번은 그냥 윗고리 달고 쭉 빠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손실이어도 이렇게 윗고리 달면 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트를 봐도 대놓고 저 480선에서 항상 막혀요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데 나는 1만 원인데 평단이 9천 원까지 왔는데 마이너스 10% 손실이잖아. 이게 대놓고 밀리겠습니다라고 이걸 몇 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이니까 그냥 냅둘래 하고 냅둔 거예요. 언젠간 내 자리에 오겠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난 건데 최소한 이런 걸 봤으면 내가 평단을 나는 이 480선 아래로는 좀 맞춰놔야겠다. 차트상 얘가 여기만 오면 밀리니까 나는 9천 원만 오면 밀리니까 난 여기에 평단을 아래로 맞춰놓고 이 자리 오면 탈출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좀 세우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멀리 돌아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계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예전처럼 480선 이 자리까지 한 방에 상승을 하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급등보다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셔도 저는 별로 추매를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정권이 핵심적으로 미는 산업이 있고 트럼프 정권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산업이 있는데 굳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막 임기를 들어간 미국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보는 산업에 내가 지금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추매해서 평단 낮출 돈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보는 산업분들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볼 때마다 이 종목을 한 주씩 한 주씩 쳐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평단이 만 원이라고 해보죠. 지금 5,700원이죠. 그러면 한 주당 손실이 4,300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다른 종목으로 오늘 3만 원을 수익을 봤어요. 그럼 이 종목을 한 4주 정도 손절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3만 원 수익 받고 얘 한 주당 4,300원짜리를 4주 손절 쳤으니까 1만 6천 원 손실 본 거죠. 그래도 나는 오늘 3만 원 수익 보고 1만 6천 원 손절했으니까 1만 4천 원이 남네요. 그 상태에서 이 종목의 비중이 3주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악성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평단을 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 그냥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저항마다 4구, 8구 를 반복하던지 그게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한 번의 손절은 힘들잖아요. 내가 오늘 3만 원 수익 봤으면 내가 2만 원은 손절에 쓴다. 이런 생각으로 2만 원어치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갉아내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냥 말만 좀 좋게 해준다고 하면 1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평단을 9천 원까지는 가니까 여기로 평단 낮춰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추후에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분들 마음은 편하겠죠. 근데 지금 평단을 9천 원 아래로 맞추려면 여기서 또 추매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저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봐서 수익금 갖고 천천히 쳐내는 거 그리고 7천 원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서는 돌파하기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손실이어도 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구간대응까지 병행해서 나아가시면 이 종목을 손실 없이 탈출하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정작 말로는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씩 배우면서 하시면 금방 적응하시고 잘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트럼프 정권으로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좋은 재료거리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우선 추천 안 해주셨고요.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항 때마다 사고 팔고 조금씩 반복해보시거나요. 아니면 두 주, 세 주씩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물론 쉽지 않은 대응이겠지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상품으로 바디워시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만나는 주식 방송이 끝난 뒤에 7시부터 소재민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지금 미리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소재민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